한국어 지킴이 가애란 한국어 지킴이 가애란 한국어 지킴이 가애란 한국어 지킴이 가애란 두근두근 한국어 지킴이 가애란 한국어 지킴이 가애란 드림하이라는 제목은 꿈을 크게 가져라라는 뜻이죠 주인공들처럼 큰 꿈에 대해서 말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희망을 표현하는 한국어를 알아볼게요 이번 달 월말평가의 주제는 노래 전달력이다 노래 전달력? 그게 노래를 부를 때 상대방에게 얼마나 감정을 잘 전달하는가 또 상대를 얼마나 몰입시키는가 보는 시험이 될 거다 드디어 입시반 아이들에게 첫 번째 과제가 주어지는데요 진발! 진발 좀 도와주라! 어? 됐어 내가 너희랑 얽히는 순간 나 바로 아웃이야 미쳤냐? 야! 우리 애들이 다 너같이 됐으면 좋겠냐? 실기 수업의 실력자 양진만 선생님은 강호혁 선생님의 끈질긴 설득으로 입시반 아이들의 연습을 몰래 돕게 됩니다 너에게만 있는 능력처럼 이번 입학식 공연에서 재밌는 임팩을 하나 줬으면 한다 여자 솔로 무대를 하나 올렸으면 좋겠는데 아주 강렬하게 첫인상을 남기고 싶은 지원자 손 들어볼래? 너 솔로 무대 왜 하고 싶은데? 전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때문에요 어릴 때부터 저 춤추는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무대에 서면 하늘에서도 내가 더 잘 보이지 않을까 싶.. 죄송합니다 7번 너는? 네? 아.. 아니에요 전 그냥.. 아정이가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그래 아정아 네가 해 나도 네가 했으면 좋겠어 아정아 그래 아정이가 해 아정이가 결정! 입학식 무대에 설 솔로를 정하는 장면에서 오늘의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자 솔로 무대를 하나 올렸으면 좋겠는데 전 그냥.. 아정이가 했으면 좋겠어요 야! 우리 애들이 다 너같이 됐으면 좋겠냐? 선생님이 여자 솔로 무대를 올렸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자 베키는 아정이가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고 다른 아이들도 나도 내가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죠 이렇게 무언가 원하는 것을 표현할 때는 원하는 행동이나 상황 뒤에다 아쓰면 좋겠어요 었쓰면 좋겠어요 를 넣어서 말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지금은 남자친구가 없지만 남자친구가 생기는 바람을 표현할 때는 나도 남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면 됩니다 또 지금은 잘하지 못하지만 한국어를 잘하는 소망을 말할 때는 한국어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면 되고요 그럼 입시반 아이들은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고 할까요? 아, 그래? 잘됐다 삼동이 괜찮더냐? 희숙이는 춤과 노래 천재인 미국 유학파 제이슨을 좋아합니다 너 이번 쇼케이스에서 누구랑 등쳤으면 좋겠어? 하지만 필숙은 자신의 뚱뚱한 외모 때문에 자신있게 다가가지 못하는데요 사채업자에게 쫓겨 오갈 데 없는 해미는 동생과 함께 강호혁 선생님의 집에서 생활하기로 하고요 아버지와 싸우고 집을 넣은 진국이도 강 선생님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되고 지방에서 온 삼동이까지 모두 한 집에서 지내게 됩니다 세상에, 너 완전 지붕들고 하이킹하겠다 얘 얘도 특퇴생인데 갈 데가 없어서 일단 들여놨어 칠칠하겠다 밥들 먹어 이거 불고기, 한우트 플러스 잘 먹겠습니다 우리 그럼 이제 이 집에서 안 나가도 되는 거야? 그런 거 같아 사람 죽으라는 법은 없어, 그치? 그러게 아, 맨날 맨날 오늘 같았으면 좋겠다 걱정마 앞으로 계속 오늘 같을 거니까 뭘 그렇게 봐? 우리가 데뷔하게 된 날이 올까? 당연히 오지 만약에 내가 데뷔를 해서 무대에 서게 되면 말이야 그 무대에는 꼭 네가 있었으면 좋겠어 꼭 같이 무대에 서자 오해를 풀고 서서히 가까워지는 해미와 진국이는 한 무대에 설 수 있을까요? 이번에도 여러 가지 바람이 등장하죠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너 이번 쇼케이스에서 누구랑 팀 짰으면 좋겠어? 아, 맨날 맨날 오늘 같았으면 좋겠다 걱정마 네가 있었으면 좋겠어 제이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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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랑 팀 짰으면 좋겠어? 라는 제의를 받고 해성이는 해미에게 매일매일이 오늘 같았으면 좋겠다 라면서 행복해합니다 진국이 진국이도 내가 데뷔하는 무대에 네가 있었으면 좋겠어 라면서 자신의 속마음을 얘기하고요 모두 앗으면 좋겠어요 얻으면 좋겠어요 를 넣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희망 앞에 꼭 꼭을 넣으면 바람을 더 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솔로 무대에 섰으면 좋겠어요 에 꼭을 넣어서 솔로 무대에 꼭 섰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고 그 무대에 네가 있었으면 좋겠어 를 그 무대에 네가 꼭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거죠 두근두근맨은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요? 음, 저는 어려서부터 여러 사람 앞에 서면 심장이 두근두근 뛰면서 신이 났어요 그래서 아나운서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오, 두근두근맨 새해에는 뭘 하고 싶어요? 음, 재미있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음, 여행을 갔으면 좋겠어요 또 음, 여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 가해란 씨는 뭘 하고 싶으세요? 음, 저는 두근두근 한국어가 더 많은 나라에서 방송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음,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아, 두근두근 한국어만 생각하는 가해란 씨 가해란 씨의 꿈이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아, ости, 면, 조, 케, 써, 요 아, 쓴, 면, 조, 케, 써, 요 아, 쓰, 면, 조, 케, 써, 요 오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봤는데요. 바라는 것 뒤에 아쓰면 좋겠어요, 어스면 좋겠어요를 넣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두근두근 한국어를 통해서 한국어를 더 좋아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결국 백희는 친구 아정이를 제치고 솔로 무대에 서기로 결심합니다. 난 꿈이 있어요. 이렇게 부를 수가 없는 거거든, 이게. 해미는 노래에 감정을 실으라는 시험과제를 받고 난관에 부딪히는데요. 해미가 잘 해낼 수 있을까요?